숙리머리는 멈출 수고하시고 다음 이야기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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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형형 정말로 고밤에 잔잔이여 생각나는 것은 인문이네 아프고 지고 오고 지고 오고 지고 오고 지고 오고 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과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성을 그려볼까 개궁하나 추월같이 헛듯이 솟아사 배추자 전전반쯤 잠 못 잃어 혼잣물 오잉을 수 있냐 오잉을 수 있냐 내가 원인 잎몬꽃에 원주문이 됐거든 무덤 앞에 손남돌은 왕붓을 이 니나시오 무덤 근처 손남돌은 사무선 이들 가시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라 니스란 마린 야소 늙어리 귀신형형 정말 오방에 잔자리여 생각난 것은 인뿐이래 분홍 고지꾸라 분홍 고지왕성 내 그림 happy 아멘 내가 보니 네 못본채 옥주군이 되거든요 무덤 앞에 손날돌은 헌부석이 될 것이오 무덤 근처 손나무는 상사묵이 될 것이오 생전사고 이 원통을 알아줘 이가 니 사랑은 멀리 봤어 늘 멀리 귀신혁룡종마고 못보는 찬자리여 생전사고 이 원통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덤 근처 손날돌은 헌부석이 될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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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좀... 좀... 끼어들었다가 돌아봐줄게요 재미없으셨나 봐요 노래 괜찮죠? 아멘